자 실력자분들 이제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까 아버님 아까 제가 약속했으니까 자 준비됐으면 시작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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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세야 아미세야 아미세 곧 나오시죠 그러시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춘향면 의량삼리에서 온 은성 어떤거예요 은성 제가 태권놀ля자랑 spiritualبة 이 거를ثons 여기 나왔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노래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2월 말경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상금은 얼마인가요? 거기 상금에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태지 씨 경쟁 프로그램 지금 대장께서 나오신 거예요. 도장 깨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옹이로 해서 디플렛으로 하겠습니다. 옹이로. 디플렛.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 딜러놓고 아, 좋다, 좋으라. 유명하다.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으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뺄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은다. 뺄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은다. 내가 부은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왕자가 바뀔 것인지. 점수 나옵니다. 97.313 축하드립니다. 지금 1점 차로 왕자가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1점 차로 지금 바뀐 거예요. 박빙이에요, 박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분부채 취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 아버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만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원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앉아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AI가 됐는데요. 로보트가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니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머니 앞에 계신데, 어머니한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올려주세요. 엄마.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죄송하고 사랑한대요. 이 죄송하다는 말 안에는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의미가 담겨요. 아무튼 우리 두 모녀. 앞으로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요. 우시려고 한다. 뭐가 그렇게 또. 혹시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감정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한우 아직 있습니다. 한우.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청정 봉화 농산물 끄러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내려가주세요. 현여예요. 현여. 맞아요. 안녕히 네 appetito.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